부산 방역시 방역형 교육을 감사드립니다.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. 부산 기본사회의원의 출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시고 빛내주신 부산 방원 동료 여러분과 채택용 부산 기본사회의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더불어 사는 세상,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.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선진국의 계열에 서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정부상태, 각자 노생의 사회로 전락했습니다.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질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. 국가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책임질 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나라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성큼 나아야 할 때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부산기본사회위원회가 지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풍요로운 부산,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. 저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기본사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산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그 개체를 축하드리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